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제사쌤입니다 여러분 6월 30일 시험입니다 6월 2차 시험이고 날씨가 많이 더운 거 아시죠? 쌤이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름 시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6월, 7월, 8월까지 정말 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옷 좀 시원하게 입고 가시고 만약에 에어컨을 트고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겉옷도 꼭 챙겨가셔서 온도 조절에 여러분들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RC 토익 10분 부스터 샷 바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우리 콜로케이션 포인트로 좀 보실 건데요 그 직무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라고 들어가는 부사예요 이 친구는 정답으로 정말 자주 나왔었던 단어 중에 하나죠 Ideally라고 들어가 있는 A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Relatively라고 들어가면 상대적으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Be suitable for 이라는 수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 사이에 부사로 딱 들어가가지고서는 정말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for the position 그 직무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다 Locate는 위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Indicate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Indicate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전화로 약속을 잡다 약속이라고 들어가는 건 우리 appointment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승인이란 뜻으로 들어가고요 특히나 appointment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우리 몇 시 만나가지고 어디서 놀자 이런 약속이라기보다는 병원 예약에 주로 많이 쓰죠 진료 예약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우리가 뭔가를 지키자 준수하다라고 들어갈 때 정말 대표적으로 comply with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단어에 이제 명사 형태로 바뀌어서 compliance로 들어간다고 해도 뒤에 쓴 이 with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in compliance with라는 추가 표현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safety standards라고 들어가는 건 복합명사죠 안전기준 전례 없는 성공이라고 들어가면 unprecedented unprecedented라고 들어간 A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favorable이 우호적이 있는데 앞에 un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unfavorable은 정답으로 본 적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favorable은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조금 더 가볼 건데요 우리 part 5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전체사라던가 접속사 포인트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along, between, apart, from, besides 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무슨 무슨 river 이라고 해서 강의 이름이 들어가죠 더라는 관서로 시작하고 있고 river 이라는 명사로 마무리가 됐고 you can join a rafting trip 이라고 해서 주어동사 목적으로 완벽한 문장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사가 들어가면서 전체사의 목적으로서 명사 쓰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쪽 면을 따라서 쭉 갈 때 제일 많이 쓰는 전체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along이죠 between은 기본적으로 between a and b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 between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줘야 한다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너는 rafting trip 즐길 수 있어요 고롱이라는 강가 근처 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번 문제는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ab3가 이렇게 wh 그리고 dash 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내가 이걸로 관계대명사 문제로 풀 것이냐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의 문제로 풀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지금 명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명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이 w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절의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선행사를 삼키는 단어예요 the thing which를 자기가 한 단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원래 안 써요 관계대명사로 쓰인다고 해도 그리고 이 what이라는 건 명사절의 접속사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문제를 푸실 때에는 관계대명사는 명접이냐로 구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c번이 관대와 명접이 둘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지는 오픈해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surprising, it's surprising about Mr. L's resignation is that 이 친구가 본동사로 들어가 있고 앞에 정말 길지만 전부 주어 자리고요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됐이라는 새로운 명사절 접속사 나오면서 됐절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동사 is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건 좀 지저볼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지워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주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건데 이 사람의 사직이랑 관련되어서 놀라운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놀라운 것, 뭐뭐한 것, 뒤에 불안전한 문장을 이끄면서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 wha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을 정답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쌤, death은 왜 안 돼요? death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긴 하지만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정답은 c번인데 쌤, 이거 관계대명사로 쓴 거예요 명접으로 쓴 거예요 토익에서 그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딱히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관계대명사로 썼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을 살려야 돼요 무엇? 근데 그게 아니라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됐으므로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안전한 문장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3번 In addition, whichever, plus, 그리고 along along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긴 하네요 In order to get your repossessed car back You must pay the remaining ballots 남아있는 잔액을 내야 한다 On the account 계좌에 남아있는 어떤 잔액을 내야만 합니다 Any fees incurred 사실 PP 형태가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Any fees라는 걸 수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후치 수식하려면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와야지만 후치 수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incur 이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한 어떤 수수료든지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발생한 어떤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쨌든 남아있는 잔액도 내야 되고 그 잔액뿐만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수수료까지 전부 돈을 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명사 앞에다가 쓸 수 있는 전치사 물어보는 거일 뿐이고요 이 친구 PP로 쓰인 거지 동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속사 들어갈 수 없습니다 Along은 한쪽 면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In addition은 접속 부사지 않습니까 이 친구 전치사 되려면 뒤에 2 In addition 2가 돼야 돼요 아니죠 정답은 플러스밖에 될 수 없어요 내용적으로도 얘도 내야 되고 얘도 내야 돼 오케이 이렇게 가시고요 4번입니다 In fact은 접속 부사죠 In fact 사실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문도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콤마 찍는 접속 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Formal은 이전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형용사 Prior to는 정치사 Where to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동사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디버 먼저 버리고 BC 둘 중에 하나 정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We remind all contributing writers That magazine article should be checked 끝났는데요 Magazine article들이 BPP 수동대로 문장 완벽하게 끝나고 부사 찌그리기 들어갔으면 여기도 전치사 들어가줘야지만 거품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C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Before it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rior to는 두 문항 마무리 해보죠 A번은 접속사 물론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As long as the 접속사 뭐뭐 하는 한 Not with standing은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 접속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st of whom은 이거 관계대명사 포인트거든요 관계대명사에서는 이렇게 수나 량을 표현해주는 most of라던가 one of라던가 several of라던가 이런 걸 쓰고 너 여기다가 whom 쓸래 which is 쓸래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앞에 썼던 걸 받아주는 게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 선행사면은 whom을 써주시면 되고요 사물을 받아준다 하면은 which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앞에 지금 job applicants라고 느낌 좀 오시죠 거기에다가 뒤에 are overqualified라고 해서 동사 들어갔기 때문에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 have seen이라는 동사와 are overqualified라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도 앞에 들어가 있는 job applicants라는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는 most of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고난도 문제라고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c를 보니까 최상급 그리고 부사와 비교급의 형태로 같이 들어가 있고 health라고 해서 원급까지 잘 들어가 있죠 이 비스티로라는 곳에 새로운 수석 조리해주시는 셰프님은 is credited with filling the menu with a and more appetizing 뒤에서 느낌 바로 오시죠 여기서 more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비교급이 같이 연결되어 줘야 하는 게 맞겠죠 등이 접속사로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healthier 들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쌤 여기 이렇게 비교급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심지어 more도 들어가 있으면 then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then이 없죠 then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연히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이라고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then 이하를 내가 유추할 수 있겠다 싶을 경우에는 아무리 비교급이라고 해도 then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교급 문제가 갔을 때는 여기 없어서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험 잘 치고 오시고 부디 조금 시원하고 선선한 분위기에서 잘 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짠!